정말 예쁜 가수, 깜찍한 가수입니다. 제가 이름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성민지 가수를 소개합니다. 참가자, 성민지. 성민지 마음에 들어. 팍 찍어 나오는 게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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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바로 내 남자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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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바로 내 남자. 다 잘해 주셨습니다. 저 결승전인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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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결승전인. 이 노래는 우리 언니들의 모서를 들으니까 저걸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돌아와 많은 사람 부탁드리구요. 어.. 돌아와는 흥어를 올렸으니깐 꺼지게 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럼 신나게 맨날 향으로 갈까요? 네! 좋아요? 그럼 냄비야 하갈으로 가겠습니다. 지그세요. 고속방!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졸업자 가슴살 우리 우리 그곳도 우리 이스라엘에 다 사귀들과 다같이 이루어오라엘 슈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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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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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요 네겐 영호날로 가버리 네겐 영호날로 가버리 감사합니다 참가자 성민지 민지 맘에 들어 팍 치고 나온게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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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바로 내 남자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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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바로 내 남자 다 잘해주셨습니다 저 결승전인거 같아요 저 결승전인거